피나는 노력 끝에 탄생됐다는 삼색두부 전골 아우 새벽 4시 매일 새벽 4시 남편 주인장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된다 호흡을 가는 것보다 풍시다 혼자 만드시는 거 안 힘드세요? 아니 이거 혼자 만들어야 돼요 왜요? 늘리할 수도 없고 매일 하는 거라 품질 유지를 위해서 직접 하셔야 되나? 아 그럼 나랑 같이 일찍 나와요 힘들어서 안 돼요 두부를 만들려면 콩부터 준비해야겠죠? 어제 불려놓은 콩으로 아침 두부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밤새 불려놓은 콩을 어깨 간 후 콩물만 따로 불리한다 그리고는 콩물을 익히는 동안 쉼 없이 져줘야 하는데 콩물을 계속 져는 이유는 뜨거운 분에 콩물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성까지 들어가 고소함만 남게 된 콩물 뽀얀 자태를 뽐내는데 그만해도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해야 할 것 두부를 만들려면 단수를 넣어야 되는데 해양심충소가 가장 적합하고 세균도 없고 맛도 좋고 그래서 해양심충소 쓰고 있어요 몽글몽글해진 이 질감 좀 보소 해양심충소를 사용해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 극강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맛 남으면 두부 틀에 넣고 꾸욱 굳히기에 들어간다 짜잔 이제 완성인가 봐요 뜨끈뜨끈한 두부 한 거 그냥 먹고 싶네요 저도요 저도요 너무 맛있겠다 열기가 식기 전에 얼른 냉수마차를 시킵니다 냉수마차까지 해요? 신 두부는 이렇게 물에 얼른 식혀요 간수가 좀 빠지면서 이제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여기서 식혀서 냉장고 들어갑니다 피부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추염 관리하듯이 아 삼색 두부였잖아요 지금요 얼른 보여줘요 주인장 막 하시려던 참이었는데 빨간색 두부의 비밀은 바로 빛 땅 쪽의 보약이라 불리는 뿌리채소 피트 피트의 붉은색은 피타인이란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을 좀 늘려주는 혈액순환 고지혈증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일부러 생각해서 이런 걸 첨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건강 두부 그리고 녹차화 속으로 만든다는 초록 두부 신세계 비밀이 다 나왔습니다 항염 작용을 통한 녹차 가루와 비타민이 풍부한 숲 가루를 황금 비율로 조합해 두부에 넣는다고 됐어 끝 건강까지 생각한 비법 재료들 뽀얀 풍물과 만나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초마다 아이고 때깔 곱다 아주 고와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세 가지를 모두 꽉 잡은 선색 두부 그 매력이 각기 다르다는데요 향긋한 녹차 향이 나는 녹색 두부 피트의 은은한 단맛이 나는 빨간 두부 고소한 흰 두부까지 모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이제 맛의 핵심 두부 전문에 따라갈 육수를 만들 차례 무, 대파, 황, 대머리, 다시마 등을 듬뿍 넣어주고 두 시간 동안 푹 끓여 시원하고 깊은 맛을 우려낸다 이제 버섯과 채소 감칠맛 내는 양념장까지 넣고 육수 투하 그드러운 두부가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을 머금도록 한 대 끓이면 특별한 두부와 뜨끈한 국물의 만남 선색 두부 전골 완성이다 끝났네요 끝났어 진근하면서도 색다른 맛